convert를 보시면요. 동사일 때는 convert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. convert 뭐뭐를 전환하다 또는 무엇이 전환되다. 개종시키다, 개종하다. 전향시키다, 전향하다. 다 가능하죠. 다시 한번요. 뭐뭐를 전환하다 또는 전환되다. 개종시키다, 개종하다. 전향시키다, 전향하다. 명사로 전향자 또는 개종자, 개심자. a sofa that converts into a bed. 침대로 전환되는 소파. a sofa that converts into a bed. a convert to Buddhism. 불교 개종자. a convert to Buddhism.